근데 원래 남자들은 없으면은 자기관리에요. 있으면 아이었나. 맞는 거 같은데? 난 왜 이러지? 근데 이 정도면 양단이 아니야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캔디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.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! 아니 왜 멘탈이 나가있냐고요, 경민씨. 나? 멘탈이 날라가있대 보다는 이제 아우, 왜 이렇게 아쉬워해, 상윤아. 아! 아니 왜,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데? 근데 이런 말 해도 돼? 나야? 오늘? 오늘? 내가 생각했을 때 확실한 건 하나 있어. 어, 가자. 확실한 거 하자. 잘한 사람은 없어. 그니까 이거야. 누가 제일 못했냐, 이차이지. 그게 팩트야? 아 이건 진짜 그냥 안쓰. 고생했어, 나는. 고생했어, 나는. 아니 근데 나도 그런 게 있더라. 근데 막상 대회 되니까 얘한테 좀 의지하게 이르더라. 뭔가 약간 경력이 좋고 막 그런 거. 뭔가 믿음찍게 하고. 아니 근데 약간 게임 센스가 있긴 해요. 든든해. 아니 나는 근데 그거였어. 뭐, 그냥 귀찮아. 아니 열심이나 하는데. 아 진짜 왜 이렇게 뭔가 너무. 근데 우리 팀 근데 막 솔직히 막 그렇게 막 딥하게 하진 않았어. 근데 우리 하면서 좀 다 그냥 편하게 하지 않았나? 스크림 같은 거. 아 존나 재밌게 했지 스크림 할 때. 우리 팀만큼 재밌게 하는 팀 나는 앞으로도 못 살 거 같아. 근데 그건 있었다.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다 하자고 만들었고. 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우리 셋을 고정시킨 거야, 내가. 맞아 맞아. 지링이 아니라. 박민이 하나, 트가리 하나 있다 하면은 존나 재밌겠다. 아 인정. 그래서 고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바텀을 찾았는데. 상윤이가 신애가 됐어. 아 진짜 여러분. 나 오늘 사탄 제대로 들렸잖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오늘 씨발. 알렐루야. 오늘 말고 오늘 말. 아니 너 아니였으면 결승 못 봤어. 오늘 씨발 사탄 들려가지고 씨발 게임. 아니. 너 주량 몇 병인데 트아랑? 저요? 저요? 나 상윤이 형보다보다 마신 거 같아. 상윤이 형이 얼마나 마시는데? 상윤이 몇 병인데? 내가 기억이 있어요. 내가 일반인보다는 잘 마시는 편이거든요? 근데 상윤이 형한테 술 배틀 쳤어 한 번. 아 진짜로? 아 맞아 맞아 맞아. 상윤이 개 술 잘 먹어. 원래 그 연다람쥐, 람쥐가 술 개 잘 먹거든요? 람쥐 술 꼴기하고 고백 받았네. 그니까. 어떻게 알았냐. 술 존나 잘 먹어. 람쥐 술 개 잘 먹거든요. 어떻게 알았지? 근데 그 람쥐를 술로 이기고 고백 받아났잖아요. 상윤이 형이 한 5, 6병 내는 거 같긴 해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그때 막 그거 했어. 회식 때 막 소맹 먹는데 소주, 구애, 맥주, 일 따라서 막 한 번에 좀 그랬어. 그래서 뭐 불, 하나 뭐 불, 고추, 뭐. 난 말할게. 나 지금 취했어. 어? 거짓말하네. 나 쩔기네? 아니 지금 모자야 뭐 취해. 뭐 챙겨주라고? 아니 난 쩔다는 거야. 나는 좀 침기 올라와서 미치셨다고 말하거든요.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. 술자리에서 형님들. 소주 맛있는 새끼였는데. 이방부인 거 같아. 그때 우리 요야랑 나랑 맥킴이랑 술 먹방 했잖아. 그 다음에 우리가. 그 다음에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끝나고 한 잔 더 했어. 가까운데. 그것도 먹었어. 다른 술자리 가서 그 즈음 속 또 나왔어 여러분. 다른 술자리 갔다고? 빠른 하루 갔다니까 또 여러분들 이 경기. 우리 버리고. 우리 버리고. 한 30분 거리인데 갔다니까. 와 30분이네. 나 건들지 마라. 2차 폭로 간다. 진짜 존나 웃기고. 아무 말도 못하네. 아니 그냥. 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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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건들지 마라. 아워! 폭로가. 폭로 해봐. 대박! 대박! 사례 매력적이긴 한데. 완전. 내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. 왕년은 잘 나갔어요. 그렇지. 사기 연애하는 거 아니야? 사기 연애. 원래 말랐을 때 만난 거 아니야? 그치. 약간 훈남이 더. 진짜 훈난 느낌 나. 근데 이제 이걸 버텼으니까. 계속 이어가는 거 같아. 찐사랑이네. 내가 알기로는. 이런 이미지 아니였나? 혜창프로게이머. 맞아! 맞아! 맞지? 나 그때도. 이 지랄이 존나했어. 혜창프로게이머였어. 연습 끝나잖아. 쉬는 시간 3시간 있잖아. 난 그때 운동을 했어. 진짜야? 진짜야? 근데 왜 요새는 안 해? 있으니까. 배떼지가 부른 거야. 근데 그게 맞아. 근데 이게 맞아. 원래 남자들. 아니 뭐 여자들은 내가 모르겠다. 근데 원래 남자들은. 없으면은 자기관리해. 있으면 아예 놔. 맞는 거 같은데. 난 왜 이러지? 형이 있나 보네. 누구야? 어떤 비제이이야? 어떤 비제이이야? 원래 없으면 많이 하고 있어. 이 정도면 양다리 아니야? 야 이 개새끼야. 야 이 개새끼야! 양다리. 그건 맞아. 이 개새끼야. 너무 부어. 누가 먹이. 이거 한 명이 아니야 이거. 이거 한 명이 아니야. 진짜 여러분 맞잖아. 어? 이건 말이 안 들어.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안 들어.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마댔살이야. 아 정말 웃기네. 아 근데 그건 맞아. 아 눈물 나네. 딱 말씀드릴게요. 네? 돼지 중엔 1티어예요. 하하하하하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. 강윤이 형 프로시션 때 여친이 띄긴 적이 없다. 아니 나본데. 아니 나본데. 뒷결. 3번은 했어. 무조건. 어떻게 알았어. 하하하하하하 나 공부하고 있어. 지금 여친이 없잖아. 지금 없어. 지금 없어. 그러면은. 나 진짜. 여자비제한테 고백 받아봤다. 아 아니야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엉? 오래. 아니 근데. 긴 한대 있는데. 혹시 최근인가? 아니 받아 봤어. 받아 봤어. 아 아니야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 아마 오백이랑 이렇게 모자로 그러면 좀. 약간 연락 선열락. 여기 있다. 아하하하하하하 그저 뭐 그렇게. 저 요하야. 요하야. 요하야 이제 무선 방송 할 거야. 뭐 약간. 좁지 말하면. 재미는 없는데. 정은 질렀어. 하하하하하하 솔직히 다시 부르고 보고싶진 않아. 근데 정 흔들었어. 아니 그럼 정이.. 와 이경민 존나 매정하다. 진짜 너무 매정하다. 형 등 좀 돌리지 말라. 그래 아니 내가 아까 계속 이렇게 두 번이나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온다니까? 당자라도 끌자. 와! 오빠 근데 미안한데. 아 씨미야 존나 돌아온다. 화전 생활 나와야겠다. 왜 따라가 왜 따라가 뭐야. 아니 여기 앉으면 이 오빠가 등 안 돌리지 않으니까. 이 형은 쉬어 그냥. 아니 나 지금 표정 보고 느꼈어. 막잔이야 이거. 아 방종하자 방종하자. 그것도 맞는데 그 전에 있어. 좀 가 이거야. 좀 가래. 정이형아 내 자리야 좀 가봐. 좀 그만 보고싶어. 여기 앉아 오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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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 나와? 어? 어? 그래? 어? 우리가 나가자 그냥. 뒤로만 나가자. 예를 봐야 돼? 안 어울려. 안 어울려. 안 어울려. 왜 안 어울리는데? 왜? 누구랑 어울려. 억진 텐션. 난 누구랑 어울려. 너? 그 두 분 있잖아. 말해줘. 지나갔어. 어? 와 이 경매. 내 성도. 진짜. 얼굴만 봤는데. 빨리 한 명 해봐. 나 얼굴만 보면 권상윤. 와! 네가 이렇게 솔직히 좀 기집애 느낌이 존나 나. 이 두 분이 존나 하였잖아. 이건 얼빠네. 아 나 얼빠야. 아 잠시만. 아니 잠깐만. 아 잠시만. 와 돼지 중에 1점 맞아. 아니 너 여자 볼 때 정윤정은 어떤 남자인 것 같아? 나 나쁘지. 와! 어? 정답. 왜? 어떤 이유 때문에? 시원하게 말해줘. 딱 오빠가 어떤 스타일인 것 같냐면. 예를 들어 이렇게 호감 사게끔 한다? 막상 받아주진 않고. 그렇게 여자. 안 되는데 인정. 나는 이런 말 해야 돼. 난 퍼펙트. 퍼펙트. 진짜 완벽하게 파악했다. 그래 봐 여자가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? 그러면. 나 별로 연애할 생각 없어. 아 미안해. 나 근데. 내가 지금 연애할 시기가 아니어서. 우리 그냥. 오빠 동생 사이 하자. 이러면. 여자만 존나 속상한 거야. 근데. 나는 확실하게 말해 여러분. 그래도 재활용은 되는구나. 오빠 분리수거는 된다. 그래도. 근데 그 분리수거 음식물 시대인 거지. 안녕하십시오. 난 없다 수렴. 나 공병은 돼. 나 공병은 돼. 나 트알아. 나 의친물은 아니야. 근데 이런 채팅이 올라왔어요. 그거 이경민인데. 아 인정. 오빠 틀려? 아니 나는 말은 해. 나는 근데 여자 만날 생각 없어. 나는 근데 사낼 생각 없어. 나는 이렇게 말해. 난 진짜 이렇게 말해. 끝까지 얘기 안 할 것 같긴 해. 이러봐야 돼? 레전보스야? 아니 걔네들 나 좋아하는 거잖아. 그럴 때 어떻게 많이. 아니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럴 때는. 아 근데 뭐라 그래. 우리? 우리 BJ 아니야? 우와. 우리 BJ 아니야? 와 잠깐만. BJ이었다. BJ이었다. 와하아 안타까워. 와하하하 아 이거 장난이고. 별 말 안하지 그냥. 아니 근데 나는 애초에. 당황했다. 당황했다 이 새끼 당황했다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갈비지 같은 시. 누구누구. 누구 누구. 이 새끼들이 마피아예요. 왜? 왜? 왜요? 왜요? 당황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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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습이 안돼요?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? 딱 말씀드릴게요. 매일 휴방해요. 그 다음날 커요. 안 풍해줘요. 이 정도로 그만 끄세요. 그때 딱 이거. 머리 한 번 더. 아 드림이었죠. 저도 근데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뭘 얘기한대요 미리? 뭘요? 나는 진짜 연애할 시기는 아니다. 말이에요? 네. 어? 2차 폭로 가나요? 제가 볼 때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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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말하고 방송 접을래. 예술. 아니면 하고 일하여. 뭐냐. 아니라. 네. omin. 死x'm 손 digamosしい. לinn 시타amis. così 파 jakby να 움직일까요? 감사합니다.